Q.뭐가 좋을까 캐릭터 베이스 선택? Q.방랑기사 Q.검사 Q.용사 Q.도적 Q.섬성술사 Q.예언사 Q.모사 Q.세수 Q. prone지 Q.빈털터리는 뭐라고? 뭐냐? 빈털터리는 왜? 왜 있어? 아 하드코어 꺼져 이 새끼야 니 혼자 해 야 뭐가 제일 쉬워 얘기해줘 빨리 컴을 사줘 니들이 사주세요 진지필은 나름 튼튼하고 중형 방패에 있는 방랑기사가 최고입니다요 아 그래? 방랑기사가 제일 좋아? 근데 제일 좋아 보이긴 한다 무기 때깔이 그럼 일단 어려워 보이니까 방랑기사로 합시다 슬픔 오오 슬픔 그러니까 눈물 오오 눈물 이거 뭐야 후평 악평은 뭐예요? 이 넘어 썬프 유용하자 아 싫어한다 진짜 아마도 이제부터가 진다다 기분 나쁘니까 악평 그래 넌 좋은 말 해주니까 우평 다리 없다 그랬으니까 너 악평 선생님은 늘 열등딩해서 트위터를 하고 계시는 걸 아니 남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 했으면 난 좀 나보고 빛이 발했다고 너 악평 나한테 야 뭐야 뭐야 나 어떻게 때려? 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때려? 때리는 법도 모르는데 야 어떻게 때리려고 야 어떻게 때리냐고 아니 아니 조작방법은 가르쳤어 네 저 푸른게임 처음이에요 아니 조작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뭐야 말 퀄리티 뭐야 아 제가 니어 레플리칸트도 다 못 깼거든요 니어 레플리칸트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길을 못찾겠더라고 마히르미 토렌트 에디션 돈주고 샀어 토렌트 에디션 아니야 6만 8천원인가 주고 샀다고 이새끼들아 나를 불법다운로드 취급하지 말아라 나를 불법다운로드 취급하지 말아라 나 정품이야 파일로리에서 150포인트에 다운받았어 죽인다 진짜 스팀에서 돈주고 샀다 이 아래 배움의 동굴 뭘로 떨어지라고? 아무리 봐도 떨어지면 안될거 같은데 어? 이새끼들 사람 엿먹이려고 만들어 놓은거같은 메세지 와 와 밖이다 우와 튜토리얼을 풀스킵한거라고 내가? 왜? 뭔소리야? 왜? 왜 스킵한거야? 그 역시 성남자십니다 아니 몰랐잖아 그게 튜토리얼인지 아니 아니 몰랐잖아 흥심은 아래로 가라고 사는거 무시했고 아 무서웠다고 떨어지면 뒤칠거 같았는데 어떡해 저거 뭐에요? 왠 황금소같은게 있는데 아 그건 내가 니어를 하다가 아 뭐야 이거 와 와 와 주라한다 한방에 뒤졌는데 어 어서오세요 2등빙매 방대면 말도 쫄림 으 어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럴걸요? 우리 판단을 잘못한거 같아요 자아 돌아갑시다 좋아 듀라하늘 상대를 가볼까? 아 아이 굴렀잖아아아아 아 굴렀잖아 쓰레지마 아 굴렀잖아 아 빨리 죽어라 아니 굴렀잖아!! 굴렀는데 나 분명히 분명히 나 굴렀는데 더럽게 어렵네 진짜 룸만 먹을게요 룸만 피하고 피하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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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선생님 안 아프게 때려주세요 선생님 안 아프게 때려주세요 제발 제발 아 방패했는데 왜 내일 왜 도망가고 도망 도망 한 대도 때리자는 버려라 버려 이거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도망 도망 , 도망 .. 저는 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졌어요 아 나 못잡겠어 나 포기 못잡겠어 아 내가 졌어 나 못잡아 얘 박터치게 싸웠는데 못잡았잖아 안녕하세요 아 왜 왜 넌 또 왜 아니 저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 왜요 왜요 저 가던 길 가려고 하는데 왜요 저 가던 길 그냥 가려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죄송하다고요 가던 길 가겠다고요 아 저 가던 길 가겠다고요 아 개새끼야 가던 길 간다고 나 아 가던 길 간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